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군이 철군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지난 4월 15일 날 올해 9월 9.11 테러 20주기까지 아프간으로부터 모든 미군 약 3,500여 명을 전원 철수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무작 세력인 탈레반은 2020년 2월 29일 날 오랜 그런 지리한 협상 끝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아프간에 주둔죽인 미군을 포함해서 나토 동맹국도 2021년 5월 말까지 전원 철군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내의 무장 테러 공격이 탈레반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아프간 평화협정 준수가 차질을 비대왔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옌스 스톨베르그 북대세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의 사무총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에는 아프간의 나토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1만 1천여 명 정도의 미군을 제외한 연합군 병력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무총장의 경고는 아프간으로부터 나토군이 철군한 이후에 아프간의 미래를 상당히 불안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날 나토 사무총장이 철군 지연에 대한 발표가 있자마자 무장 세력인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하고 협박한 바가 있습니다. 남 베트남의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은 미군과 나토군을 아프간으로부터 철군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프간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은 미군과 나토군 철군이라는 것은 곧바로 1975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비롯한 4개국 사이에 여기서는 미군과 베트콩을 포함합니다. 평화협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파리에서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완수되는 데는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협상이 시작돼서 5년이 걸려가지고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리고 베트콩과 그 밖의 미군을 비롯한 4자에 의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우리가 월남이라고 부르는 남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영토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의 90%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손을 떼기 시작한 이후에 북베트남은 마음 놓고 남베트남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인 1975년 2월 13일 날 북베트남은 전면 총공격을 단행했고 4월 30일 날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이 점령당하면서 적화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역사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종이 쪼가리보다도 모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체결과 미군 철군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은 누구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외국군 철군 이후에 아프간에 대한 아프간 국민들은 스스로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 공산화된 남베트남과 같은 운명에 아프간이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에 대해서 나토의 사무총장은 솔직히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6월 7일 날 미국의 소리방송은 나토의 사무총장의 경고를 이렇게 전합니다. 와신또 DC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미군과 나토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이 같은 경고는 나토의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나토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프간 정부가 이스라엄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탈레반은 아프간 영토의 절반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토의 사무총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 전에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미군과 나토군이 철수 후에 아프간 정부와 보안군이 성공할지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그는 불확실성이 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면서 철군 결정은 분명히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도 아프간에서 미군과 나토군이 철군한 이후에 거의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아프간이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아슈라프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병력 철군 이후에도 미국이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지만 베트남에서 이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탈레반의 아프간 접수는 철군을 전후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외국군 병력 철수가 시장된 지난달 초부터 약국의 지역을 추가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곳곳에서는 학교와 관공서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탈레반 공격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간 전쟁에 관여했던 대부분 강대국은 아프간이 탈레반의 먹잇감이 될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영국 정부는 자국군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의 신속한 영국 이주 계획을 성인한 바가 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현지 직원들에게 감사의 빚을 우리는 많이 잤다. 철군하면서 보복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이전을 영국 이주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국군은 아프간에서 750여 명이 남아있고 고용된 현지인은 1400명 정도로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면 3000명 정도가 영국으로 이민을 갈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미국은 아직 지원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군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의 불안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의 총수는 1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전부를 걸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협정의 체결과 그 뒤를 이열 것으로 보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아프간 철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아프간 철군 소식을 접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김명 S님입니다. 월맹이나 탈레반 그리고 북한 등 전략 전술에 당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평안이 민족이냐 하는 혀치해소가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손병 S님은 아무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미국이지만 국가와 민족이 스스로를 돕지 않는 자조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국민은 독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편 곽상 W님은 최소한 20% 국민은 처형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레반에 그렇게 심하게 당했음에서도 양다리를 걸친 배타적인 국민성이 결국은 몰살당하는 상황을 자초하고 말 것으로 봅니다. 평화협정체결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외국군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서 철군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깨우치게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